손흥민 선수가 멋진 새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리그 12호 골을 새해 맞이 축포로 장식하고 팬들에게 10년 인사도 전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에 시작한 본모스와 홈전지에서 전반에는 두 차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은 슛이 제대로 맞지 않았고, 40m를 전력질주에 때린 왼발 슛은 골키퍼 선반에 맡겼습니다. 전반이 끝난 뒤 한국에는 2024년이 왔고, 곧바로 손흥민의 새해 맞이 축구가 터졌습니다. 토트넘이 1대 영업성 후반 26분, 결묘하게 옥사이드 트랩을 줄어낸 손흥민은 강력한 왼발 슛으로 홈방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12호 골, 득점 공주 혼란에 2골 뒤진 동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절반이 맞지 않은 20경기만은 벌써 공격 포인트 17개로 지난 시즌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히샬리 속에 3개 골을 넣어 3대 0으로 앞서던 포트넘이 약한 1골을 활용해 손흥민의 득점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경기 MVP의 복균으로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 손흥민은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2023년이었다고 감상하며 팬들 모두에게 행복한 2024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 손흥민은 2대 대표팀에 함께 64년 만에 다시 한 컵 20명에 도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